지난번에 했던거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재밌는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이론 아 켜레 싹세 나는 츄 츄에용 나는 이브 말랑 재규어 나는 하슬 단발 뿜뿜 나는 김립 파워숄더 나는 현진 에이비영 나는 희진 나 귀여워요 나는 진솔 금발 기린 나는 비비 그래요 받아라 나는 올리비아이 유 나는 구원 오토튠 나는 여진 콩만두 나는 제리 포도 제니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츄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츄에용 츄에용 네. 알겠습니다. 이브씨 설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브씨 말랑 재규어 어떤 뜻인가요? 네. 제가 무대 위에서는 재규어 같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무대 밑에서는 말랑말랑하다고 하셔서 말랑 재규어를 했어요. 말랑한 재규어다. 그러면 재규어 성대모사 혹시 괜찮습니까? 잘하잖아요 언니 네? 맨날 집에서 하잖아요. 잘한다고요? 잘해요. 그러면 재규어 흉내에 한번 가봅시다. 클로즈업 드릴테니까 저 앞에 여기 여기요. 기대됩니다. 액션 여기 또 있으셨군요. 좋습니다. 이브씨 말랑 재규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하슬씨 네. 단발 뿜뿜 저 깜짝 놀랐어요. 단발 뿜뿜 나는 하슬 단발 뿜뿜 갑자기 패션이 딱 오르셔서 이번에 단발로 하신 건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발을 잘라봐서 약간 자신이 없었는데 올리비아 혜양이 제가 고민을 아이돌 그라운드를 오늘 하루종일 고민하고 있으니까 언니는 단발을 살려야 한다. 처음 했으니까 태어나서 잘 어울려가지고 언니가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올리비아씨 말대로 정말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말을 더듬으시는군요. 제가 말 더듬는게 좀 버릇이 죄송해요. 단발 뿜뿜 까지 한번 살펴봅시다.